이승기의 비호감 이미지가 이제는 더 심해져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승기는 과거 바른 청년 이미지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승기가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다는 소식 이후 이승기의 비호감 이미지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승기의 미국 공연 후원 식당 노쇼 논란이 불거지며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미리 가족, 즉 견미리와 남편이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승기는 많은 네티즌의 우려에도 이다인과 결혼을 하였고 이승기의 비호감 이미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도 하였지만 이미지 반전은 쉽지 않았죠. 앞서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양아버지인 이용원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2014년 가석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소액 투자자의 피해는 수십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견미리와 견미리 남편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인의 주가 조작에 대해 2018년 1심 법원은 징역 사냥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이슈 등이 없다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승기는 당시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옹호크를 올리며 비호감 이미지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에 당시한 네티즌은 이승기의 옹호크를 진짜 끝까지 역겹다며 그 대단하신 장인은 이미 2011년에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다녀온 것과 그 뒤 2016년에 또 한 번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무죄 그 뒤로 대법원 올라가서 최종 판결 기다리는 중인데 대중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다? 억울하다. 등 교묘하게 논점 흐려가며 훅 글쓰기니 뭐니 있단 이야기나 하는데 내가 볼 땐 훅크라이팅이 아니라 견스라이팅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대중 상대로 구구절절 이딴 웃기지도 않은 글로 호소할 게 아니라 훅과 상대로 소송부터 하지라며 또 이런 글 하나에 혼란 넘어가서 이승기가 불쌍하다는 둥 행복하라는 둥 대중은 개돼지가 맞다며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순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지 라고 말하였는데요. 또 그런 부끄러움조차 없이 그동안 잘 살지 않았냐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얻은 부를 잘만 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억울하거나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 연자재다. 라고 쓴 글에 대해 연자재 같은 소리하고 있냐며 부당하게 편치한 부를 향유한 것은 그 범죄에 동조한 공범이지. 그동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질도 열심히 잘만 해왔잖아? 라며 근데도 연자재로 억울하냐며 결혼 당시에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들었던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나 보내라며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밝힌 본인의 사명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부당하게 쓰여선 안된다. 본인이 연예계 생활 내내 잘 쌓아오던 이미지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밝힌 사명에 반하는 결정 때문에 대중에게 반감을 산 것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솔직히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니 뭐니 이딴 개소리만 안 했어도 그 정도 역풍은 안 맞았을 거라며 지금 순간에도 광역 어그로 끌어가며 견씨 집안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자빠졌다라고 말하며 요상한 소리 줄줄 늘어놓으면서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것 마냥 대중을 선동하기 전에 본인이 대단하신 처가에나 전하라며 수치를 안다면 그냥 조용히 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승기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은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종영하거나 폐지되기도 했는데요. 6월 16일 이승기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며 이승기의 비호감 이미지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견밀히 남편과 공동 운영하던 관련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국법에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론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다시 하라는 것인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며 이승기는 굳이 대변할 필요 없는 말을 해가며 네티즌에 대해 엄포하는데요. 이날 이승기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길 강곡히 부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이승기의 태도에 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연예계 대표 절친 이승기 MC몽 중 더 비호감은 누구냐는 투표를 진행하였는데요. 총 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100% 중 59%로 MC몽의 발치 논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승기의 비호감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